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이후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오늘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박스 뉴스에 출연한 오토의 부모, 북한에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온 아들 오토를 봤을 때의 참담한 느낌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프레드는 오토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했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오토의 부모는 북한이 아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 경악했다며 조속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원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 관광 중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에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양했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